4주차 단기의 관심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주의점 추천주 아니고요 참고사항이며 본중심 매매하셔야 됩니다 지수하락 추세에서는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시고요 이거 잘 읽어보시고 제가 하루종일 시간 쓸 수가 없어서 간단하게 본 거고 우상량 초유에 너무 오른 것은 좀 빼고요 너무 오른 것 중에서 단기적으로 먹을만한 것들은 멤버십으로 좀 공유를 하도록 하고 주간 관심 종목에서는 그나마 안전하게 우상량에 이렇게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위치에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 좀 추려봤고 반도체가 조용하다가 다시 좀 반응할지 이번 주는 반도체가 좀 많이 섞여 있습니다 첫 번째 웰덱스라는 종목이고 반도체 관련 주고요 이렇게 뭐 엄청나게 아직 상승한 건 아니죠 뭐 정고점 뚫고 올라간 것도 아니고 하지만 밑에서 돌려 세우고 옆배열에서 정별 상승조정 상승조정 조정 다음에 이제 살짝 돌려 세워서 120선까지 조정받고 여기서 계속해서 조정받았죠 돌려 세우면서 20선 돌파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추세선 돌파 여기 이제 안착 시도 중입니다 이제 지켜줘야 될 게 이런 가격대를 지켜줘야 되겠죠 특히 이 양봉 중심 반등하는지 중심 밑을 하면 밑에서 반등하는지 내려갔을 때는 이런 반등 위치에서 한번 노려보면 좋겠고 바로 상승했을 때는 역시 뭐 십자도지 상반 뭐 이런 캔들 윗부분 이런 거 돌파할 때 관심 가져 보면 되겠죠 두 번째 가온 칩스입니다 지난번 가이드 다음에 한번 크게 상승해줬고 이제 조정을 또 많이 받았어요 어느 순간 최근에 반도체가 조정을 받고 뭐 초조한 도체 중국 리오프닝 이쪽으로 많이 올랐잖아요 반도체가 조정받고 다시 좀 반응해줄지 한번 관심을 가져 보자 그런 지시로 보면 되겠고 여기 윗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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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조정 60선 금방 이 부분에서 이제 20선 한 번 저항 두 번 저항 이제 돌파 시도 중이에요 여기서 조정을 받는다면 이 캔들 거래랑 들어온 캔들이죠 여기를 좀 지켜내는지 좀 보면 되겠고 조정을 받는 다음에 여기 지켜내고 반등해줄 때 한번 관심 바로 올라갈 때는 이 중요한 캔들 윗부분 중심 부분 그 부분이 마침 이 직전에 여기 고점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기 좀 중요하게 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 심택입니다 지난번에도 관심이었고 올라갈 때 타다가 잘 안 올라가고 20선에서 치고 올라갈 때 타더니 문화치고 60선에서 반등해주고 또 20선에서 치고 올라갈 때 타더니 내려와서 60선까지 내려왔습니다 다시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20선 돌파 중 뭐 이런 흐름을 보여주면서 당분간 이렇게 박수권을 만들어줬죠 근데 이제 기관 저기 초록색 이렇게 쭉 들어와주고 있고요 아 이런 수급과 반도체 반등장이 한번 온다면은 치고 나갈지 관심 가져보고 있고 장기평선 200선 여기 저항 돌파 지지 반등 돌파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다시 지지 장기평선 다 지지 받고 돌려 세우는 중입니다 나름 의미 있는 차례가 되겠죠 차트 상에서는 역시 조정 받을 때는 이 캔들 지켜내주는지 내려갔을 때는 또 이 캔들 밑분에서 반등할 때 한번 노려보면 좋겠고 자 바로 위로 돌파를 할 때는 여기 갯 부분 있죠 20선 깨는 이 갯 부분 여기 상방 부분은 여기 회복을 해줄 때 관심 다음은 시스템 반도체 관련 주구 AD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고 최근에 고점 한번 돌파를 해줬어요 우상향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까지 뭐 엄청나게 전고점 돌파를 하고 올라간 것은 아니고 전고점 향해서 한번 두번 다시 한번 올라갈지 지켜보는 중 장기평선 200선 돌파 다음에 한번 받아줬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와서 지금 60선에서 여기 계속해서 지지 시도 중이에요 약 22,000원 부분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22,000원 리터라면 추가적으로 쭉 내려갈 가능성이 크겠죠 밑에 지지 가이드라인 잘 체크를 해두면 되고 위쪽으로는 여기 20선 계속 저항받고 내려가고 있어요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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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20선 돌파 시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면 되겠죠 대략적으로 이 캔들 두 개 전에 있는 이 두 개 캔들 윗부분 대략적으로 요런 부분 다음 미래 컴퍼니입니다 OLED 그리고 로봇 의료기기 2차전지 좀 많이 걸쳐져 있는 종목이고 역시 종목 역별에서 장별 다음에 측전 고점 한번 돌파 시도 중 그리고 난 다음에 조정 쭉 받았어요 고점 대비 하락이 꽤 많이 나왔죠 그리고 난 다음에 60선 금방에서 단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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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 꼬리 여기서 계속해서 지켜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다시 되돌려 세울지 관심 대략적으로 요 부분 직전에 있던 여기 고점대 여기 지지대가 되고 여기 캔들 단봉 최근에 고점대 요런 부분을 한번 중요하게 보도록 하고요 지금 4만 600원이니까 그 위로 라운드 피겨인 4만 1000원 금방 그 다음에 나노 신소재입니다 2차전지 또 OLED 관련 주고 역시 전 고점 돌파하다가 쭉 내려온 부분 미래 컴퍼니와 비슷한 차트죠 그죠? 직전에 훅 업줬던 이 부분 그 다음에 상승담 지지 받던 부분 대략적으로 계속해서 이 부분을 지지를 받고 있죠 여기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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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반대로 여기 이탈하면 더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중요한 아래쪽 가이드고 위쪽으로는 이렇게 지지 받고 돌려 세운 다음에 십자도지 상방 부분 여기에 좀 중요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SK 오션 플랜트입니다 풍력 그리고 뭐 가스관 강관 철가 LNG 조선기자재 이쪽 관련 주고 장기간 지금 여기를 계속 지켜주고 있어요 19,000원대 계속 요런 지지 라인을 보고 있죠 그죠? 근데 요렇게 지지 받고 요렇게 삼각수렴을 돌파하고 안착담에 돌려 세우고 있는 위치예요 기관이 밑에서 쭉 올라오고 있고 과연 반영을 줄지 한번 관심을 가져보고 자 하루 이틀 20선 이탈을 겁주었는데 다시 20선 이탈한다면 그 다음 20선 돌파를 할 때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고 바로 올라온다면 이 도지의 상방 정도 중요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SCI 평가 정보입니다 자 신용평가사죠 지금 미국 국채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FOMC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잘 안 잡힌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럼 또 금리 상승 압박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고 그러면 또 신용평가사들이 또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번 주에 무조건 간다 안 간다 를 떠나서 앞으로 또 금리 인상 인하에 따라서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신용평가사 SCI 평가 정보 최근에 이렇게 지지 받다가 크게 한번 겁주고 바로 끌어올려서 이 평상 밀집을 다 회복을 했어요 양봉 하나하나 다 깨고 있죠 양봉 돌파 양봉 또 돌파 최근 양봉 고점대 다시 여기 회복 시도 중 요런 고점대를 좀 지켜내주고 올라가는지 자 대략적으로 이 갭 부분 여기 갭 부분 상방 부분 돌파할 때 한번 관심을 가져보고요 자 다음 큐렉소입니다 고령화 노인복지 그 다음에 로봇 그 다음에 의료기기 이쪽 관련 주고요 자 이 종목 좀 많이 올라주고 있는 종목이에요 하지만 올라주다가 60선에서 한번 돌려 세웠기 때문에 조정 다음에 재상승 해줄지 한번 관심을 가져보고요 위쪽으로 여기 계속 저항을 받았어요 추가적으로 많이 상승한다면 여기에 저항이 좀 강하겠죠 반대로 여유를 돌파라면 추가 상승 가능할 거고 여기 위쪽인데 불구하고 기관이 여기 쭉 이렇게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한번 돌려 세울지 자 고점 한번 찍고 내려와서 60선 금방에서 한번 두번 쌍바닥 만들어주고 고점대 20선 돌파 다음에 하나 둘 셋 안착 다음에 한번 반등 시도 다시 내려와서 20선 겁주고 난 다음에 다시 회복하며 금요일에 마감이 되었어요 자 이제 조정 받을 때는 양봉 그리고 20선 지켜낸지 중요하겠죠 위로 바로 올라갈 때는 이날 중요한 양봉 캔들의 고점대 돌파력 한번 중요하게 보고요 자 다음 종목 TFE입니다 상장한지 얼마 안되있고 이 종목 반도체 관련주인데 이 종목은 계속 쭉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20선 타고 가고 올라가는데 뭐 약간은 불안하기도 하죠 너무 20선 타고 올라가니까 한번쯤은 60이나 120선 맞으러 갈 수도 있는데 한번 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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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신 다음에 이번에 고점 경신을 못하고 내려온다면 다시 여기를 이탈한다면 60, 20까지 올라갈 수 있겠지만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면 이 양봉 지켜내줘야 되고요 거량도 들어 나왔죠 그래서 이 양봉 저점대 고점대 이 캔들을 지켜주는지 이탈하면 안전하게 좀 버리고 보지 말고 자 여기 안에서 돌려 세울 때 또는 여기 윗부분을 돌려 세울 때 그럴 때 한번 고점 돌파하러 가는지 한번 관심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동량 EMP 보도록 할게요 전기차 관련 주고 여기 저점대 역별 부분에서 고점 한번 나온 거 여기를 강력한 거래함과 함께 뚫어줬습니다 이 뚫어준 부분 고점이 여기거든요 이 고점대를 그 다음에 저항 저항 돌파 다음에 지지 한번 시도 돌파 다음에 다시 내려와서 한번 다시 이 부분 저항 이 부분 21,000원이죠 그렇죠 21,000원이 중요해 보여요 그렇죠 21,000원이 저항 저항 돌파 지지 이탈하고 다시 저항 다시 돌파해요 그러면서 21,000원 안착하기 위해서 고생하다가 이번에 만약에 안착을 한 거라면 여기 직전에 또 고점 여기까지 돌파해주면 추가 상승 가능하겠죠 여기 윗부분에서 기관 들어와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계속해서 이 부분 2만원대 지켜내주려고 하고 있고 60선 지지 받아줬습니다 여기서 조정을 많이 받는다면 역시 이 캔들 지켜내주는지 밑으로는 21,000원 위로는 이 캔들의 고점대 내려온다면 여기서 돌려세우는지 올라갈때는 여기를 돌파하는지 한번 이렇게 한번 지켜볼까 합니다 자 추천주 아니고 참고사항에 본중심에 매하셔야 됩니다 지수도 지금 조정 많이 받았고 코스피가 이제 200선 금방이거든요 여기서 한번 이제 반응을 해보는지 체크를 해보면서 다음 한주간에 매매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